여러분 생업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친김에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충청북도의 조금 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봤지만 이제는 총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득표수 기준 3구 대통령선거 충청북도 총득표수 기준 여러분 그래프 탁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아이엠 조작이잖아요 아이엠 조작 윤석열의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좌우대칭에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2%에서 7%까지 이러면 윤석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표를 빼앗겼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수평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정평군에서 이동시키고 괴산군에서 이동시키고 이거는 정평군이지만 그 밑에 투표수 레벨에 다 이동시켜 합산한 거죠 이걸 보고 뭡니까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이상하구나 표가 이동했겠구나 후보 간 득표수를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를 추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발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표를 얻은 것을 80표로 얻고 다른 사람한테 뭐죠 20표를 넘겨주니까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차이값 그래서 여러분들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왼쪽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겁니다 무슨 특별하게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모든 이런 분석의 소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라고 제야 전문가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가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했구나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후보사의 표를 이동시켜줬구나 한 사람은 빼앗고 한 사람은 더해줬구나 그거를 감을 잡고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분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3구 대통령 선거 충청북도 청주 상당구에서 이재명은 55,852표를 받았다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불법적인 득표수 이동 현상을 고치고 나니까 이재명이 55,000표를 받은 게 몇 표를 받았습니까 53,081표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선관인은 59,600 몇 표입니까 86표를 받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다 원위치를 시킨 거 아닙니까 이재명 표 빼 그냥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 심상정 다 찾아주니까 윤석열은 59,686표를 받은 게 아니고 뭡니까 62,295표를 받은 거죠 62,295표를 받은 사람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뭐죠 59,685표를 받은 것을 하고 그 빼앗은 것만큼 누구한테 밀어준 겁니까 이재명이 함께 대해준 거 아닙니까 청주 서원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이 56,323표를 받았다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왼쪽 걸 다운로드 받아 분석해 보니까 청주 서원구에서 이재명이 56,323표를 받은 게 아니고 52,065표밖에 못 받은 데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56,323표를 받은 걸 발표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6만 1,745표를 받았다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윤석열이 6만 5,775표를 받았는데 표를 뭡니까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더해주면서 뭐죠 6만 1,745표를 쪼그라던 거 아닙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청주에서 두 군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승리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선관이가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그 발표한 것이 기반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왼쪽에 있는 선관위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엉망진창인 거 아닙니까 표를 이동한 것이 그대로 찾아낸 거 아니에요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것을 그래서 그것을 다 수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서 단 한 곳도 뭐죠 이재명이 못 이긴 거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다 붉은색이 나온 것은 국힘당이 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왼쪽이 여러분 선관위 자료면 푸른색이 나온 것은 뭡니까 그것은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거죠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총특표수 기준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재명은 승관위는 45만 5,853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42만 2,455표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3만 3,398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더해 줬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차익값이 그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니까 더해 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국힘당 보시기 바랍니다 승관위는 51만 1921표를 받았다 공식표를 발표한 거죠 재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불법적인 전산을 이용한 득표수 이동을 찾아낸 다음에 발각한 다음에 다 수정 보완하니까 윤석열이 실제로 몇 표를 받은 겁니까 총특표수 기준으로 54만 3,753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함께 3만 1,782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이 꿀끄덕하고 상킨 거 아닙니까 심상정은 1,603표를 뽑아가지고 뭡니까 이재명이 함께 꿀끄덕 상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꿀끄덕 상켰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이게 왜 희한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림이 뭡니까 표를 이렇게 훔쳤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표 총 얼마를 훔친 겁니까 3만 3,398표 곱하기 이만큼 되는 표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충청북도 총특표율 기준으로 윤석열은 50% 이재명은 45%를 받았다 5%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이름들 빼앗긴 거 이재명 이름들 그냥 꿀끄덕하고 삼킨 거 다 토해내고 뭡니까 더해주고 나니까 실제로 윤석열은 53% 충청북도에서 이재명은 41% 몇 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까 12%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12% 정도 사이로 승리했는데 5%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렇게 승관이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를 손을 댔습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승관이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이러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뭡니까 다 훔쳐간 거 다 이런 빼앗고 뭐죠 빼앗긴 거 다 더해주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죠 5% 격차가 난 게 한 충청북도에서 12% 격차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야 재무가 결론 딱 내려주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북도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를 빼앗겼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충청북도에서 102만 649표인데 이 가운데서 3.11%를 빼앗겠다 그 표수가 3만 1782표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0.16%를 빼앗겠다 그 표수가 1603표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만 3398표다 이재명은 투표에 참가한 총선거인수 102만 649명의 3.27%인 3만 3398표를 이재명 함께 이름 전산적으로 더해주고 윤석열과 심상정 함께는 각각 3.11%와 0.16%를 빼앗아가지고 총 뭡니까 3.27% 곱하기 2 6.54%의 표가 이동했고 그 표수는 3만 3398표의 두 배인 두 배가 표가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이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5만 6068표로 충청북도의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재야 전문가가 후보 간 득표수 이동을 다 수정 보완한 다음에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5만 6068표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12만 1248표로 충북에서 승리했더라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해가지고 다 뭡니까 선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12만 표 차이를 낸 거 아니에요 그중에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차이를 낸 겁니까 사전투표에서만 여러분들 6만 9천 표 차이를 낸 거죠 그 다음에 한 6만 표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충청북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6만 9천 표 정도 차이를 내고 당일 투표에서 뭡니까 12만 1248표니까 얼추 한 6만 표 정도 차이를 낸 거죠 그게 당일에서 한 6만 표 이기고 사전에서 한 6만 표 정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차투표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압승 사전투표에 윤석열 압승인 겁니다 교차투표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교차투표가 일어난 것은 거의 부정성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어느 뭡니까 수만 명이 되는 그런 투표자들이 특정적의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재명을 뭡니까 사전투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또라이 이름들 투표자들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학의 근본 법칙의 이름들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표본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 1과 표본 1의 통계적 특성은 일치한다 선거의 이름 적용하게 되면 선거의 경우는 투표자 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던지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학적 사실을 온 공직선거의 이름 다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당 사회도 아니고 이게 미신 사회도 아니고 이게 미친 사회도 아니고 현대인이면 당연히 이런 존중해야 될 과학적 사실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대법관들이라는 사람이 사이로 총선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 사이에 이례적인 격차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또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 조작했기 때문에 뭡니까? 유사하죠 이게 서울법대 나오고 고대법대 나오고 뭡니까? 덕수상고 나와서 여러분들 성중관법대에 들어가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조재현이 만든 판결물입니다 난 그들이 처벌받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날이 올 수가 없으면 그럼 대한민국은 완전히 맛이 간 사회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맛이 갔다는 건 뭡니까? 생명, 자유, 재산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진 거 아닙니까? 6만 9,773표를 사전투표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이 뭡니까? 12만 1,248표 빼기 6만 뭡니까? 몇 표를 하면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 표수가 나오겠죠 이게 3구 대통령에서 충청북도 사례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 사례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후보 간 이름 덕보수를 이동시키는 것은 그것은 참관인 수천만 명이 참가하더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정진석 씨가 출마했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연 씨와 여러분 대결했던 부여 청량 같은 경우는 뭡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세팅을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내 눈을 가진 국힘당의 참관인들이 없었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뭡니까? 정진석 씨 지금 국회의원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누가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사회가 선거만은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선거를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사기를 칠 수 없는 어떻게 뭡니까? 조국 씨 와이프 되는 정경심치를 구속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까? 구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선거 사기를 용인하면서 아무도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두가 덥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 비용을 엄청나게 치를 거로 봅니다 그 한 마리 위정자들이 눈을 감고 자기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기의 이름들을 못 잡으면 그 사회는 뭡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체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체제가 여기 사람이 그래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쩌라고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군가는 뭐 어쩌라고 그래 당신 이야기하는데 그래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 까요? 그럼 공병호가 이 나라가 다 공병호 거냐 다 십시일반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박사님 방법을 제시하셔 내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냐 이야기죠 다 책임을 이렇게 뭡니까? 나누어 지어야지 어떻게 공병호만 다 지고 가야 되는 이야기야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고 그래도 이렇게 공병호가 있겨면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진실이 조금은 알려지지 않냐 이야기야 개돼지 사는 사회도 아니고 이게 사회냐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사회입니까 이게 제가 뭐 나쁜 말을 하는 겁니까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고 소녀가 되니까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죄가를 어떻게 앞으로 치르려고 합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치를 거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에 만지는 급급하지만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어떻게 어떤 운명에 차하겠냐 이야기 베네수엘라를 봐라 이야기 소련을 봐라 이야기 벨라루스를 봐라 이야기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한사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힐 수 있느냐 밝힐 수 없느냐 문제는 내 손을 떠났지만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앞에 좀 차분하게 방송하지만 항상 선거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피가 끌려요 참 내가 나서 잘하고 이렇게 젊은 날을 보냈던 나라가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다들 침묵하는 그런 비겁자들이 다 가득 차 있는 부분에 대해 개타는 문제는 저는 다 접었으니까 그러나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치 않은 이런 방송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